더키 1, 3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승입니다. 오늘은 키보드 영상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아마 더키 1, 3 유나라는 영상을 보셨을 거예요. 그 키보드도 좋긴 하는데 게이밍에서 쓰다 보니까 그 축이 생각보다 좀 거슬리더라고요. 그냥 일반적인 게이밍은 오히려 걔가 더 좋은데 리듬게임용으로 쓰니까 생각보다 좀 단정이 안 나는 느낌이라 스위치 자체를 거기서 바꿔도 되겠지만 광축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해가지고 지금 들고 온 거는 헌츠맨 버전 2 리니어 버전입니다. 이거는 영상을 제가 한번 올렸었죠. 오늘 윤화를 해볼 예정입니다. 헌츠맨, 아 헌츠맨의 단점. 키감 자체는 게임기어 만드는 회사에서 나오는 키보드 중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고무 댐핑하는 그 친구 품질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서 키감이 변질하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키감 자체는 상당히 괜찮은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스테빌. 철심 소리랑 쳤을 때 철심 소리 자체도 많이 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친구를 좀 잡아야 되는 거죠. 하우징 자체는 솔직히 말해서 플라스틱 하우징인데 비키라서 그런가 통울림이 엄청 심하다는 느낌은 없어요. 아마 하판이 거의 비어있긴 할 겁니다. 그런데도 나름 이 정도면 나쁘지 않긴 하지만 소범제를 나중에 좀 더 채우거나 새로운 모딩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사용을 해서 오늘 한번 튜닝을 해볼 예정입니다. 기본 키캡도 이중사출 PBT 키캡이긴 합니다. 근데 품질 자체가 엄청 좋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키캡 그대로 써도 딱히 상관없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 친구가 윤활하는 방식에서 이제 다른 애들하고 차이점 있는 게 좀 큽니다. 일반적인 광초가 좋고도 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일단 스위치 자체 스테빌라이저가 전부 다 장착이 돼 있어요. 근데 스테빌라이처가 받는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니까 일반적인 스테빌라이저 윤활 방식으로 하려면 여기에다가 테이핑을 하고 윤활제를 바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유격이 있긴 한 편인데 이 스위치 안 사이에 윤활을 해주는 방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차이가 큰 거는 스테빌라이저가 일반 체리식 스테빌라이저가 아니고 하이브리드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래서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특이한 방법으로 윤활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얘를 빼도록 할게요. 부러지는 소리가 났는데 왜 이렇게 안 빠지냐 이 포트 있는데 잠깐만 나사가 있는 거야? 아이씨 나사가 있었네 아니 나사 하나만 왜 여기 숨겨놔요? 이해가 안 가네? 나머지는 다 전면에 있으면서 이건 왜 뒤에야 또 에이씨 뽀가졌잖아요 그런데 뭐 기판이 부러진 건 아니고 위에 상판이 있는 부분 어쩔 수 없죠? 그건 나중에 접착제로 붙이든지 하단이면 좀 나중에 거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괜찮습니다. 예행 연습이라고 생각하고 나중에 또 하나 더 하면 됩니다. 일단 포론이 있는데 뭐야 이거 흡음이 될까 말까 의문인 수준인 하판이 이렇게나 비어있는데 여기다 포론을 그냥 이렇게만 파가 놨습니다. 이 무슨 게 쓰잘데기 없는 수준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제 케이블이 여기 C타의 단자가 있고 여기에 케이블을 따라서 기보광에 기판에 연결이 되는 방식입니다. 스위치즈 같은 경우는 이런 데 이제 보시면은 댐핑이 들어가 있죠? 이제 기판이랑 하판이랑 닿는 이런 부분에 댐핑 구조물이 들어가 있어서 이거 고무가 있고요. 스위치 내에도 고무가 있습니다. 여기 나사 하나를 빼면은 분리가 되는 구조인 것 같은데 어차피 스위치를 일단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와 이렇게 눌리면 빠진다고 하더만 진짜네요. 좀 세게 눌러야 된다고 했거든요. 이거를 진짜 세게 눌러야 되네. 솔직히 말해서 이 광축 구조물보다는 기판에 있는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기계지 스위치 같은 경우는 인식이 되는 접전부가 스위치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광축들 같은 경우는 기판에 달려있어요. 그래서 기판 여기랑 여기가 한쪽에서 레이저를 쏘고 한쪽에서 레이저를 받는 거를 이 스위치가 막는 구조입니다. 안 하고 있을 때는 통과가 되다가 차단을 시켜가지고 인식이 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스위치 자체 내구성은 솔직히 말해서 광축은 큰 의미가 없다. 기판 내구성이 중요하죠. 기판에서 센서 부위. 아무래도 스위치가 이렇게 교체 가능한 형식이면 좀 더 좋기는 하겠죠. 스위치를 전부 다 뺐고요. 스테빌을 빼야 되죠. 보강식 스테빌처럼 고정 구조물이 있습니다. 빼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네요. 상당히 구조 자체는 심플합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윤활하는 사람마다 다르던데 제대로 하려면 스테빌을 다 빼고 하는 게 맞겠죠. 제거를 해서 싹 다 분리를 시키고 근데 기본 기관 자체가 괜찮아서 굳이 스테빌 분리해서 하우징한 상판 하판부를 따로 윤활을 해줄 필요가 있을까 모르겠네요. 와 이게 스테빌을 분리를 해도 얘는 분리가 되는 구조가 아니네요. 안에 스프링이 들어가 있고 하우징 자체가 밖으로 튀어나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나는 이거 스테빌이 고정 구조물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네요. 굳이 스테빌을 만들 이유가 있었나 싶네요. 이 정도 유격의 이런 구조면 스프링 소리는 나긴 나네.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면 굳이 이거를 분해해서 할 만큼의 노력이 들어갈까라는 느낌도 들긴 하네요.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이거 굳이 얘를 윤활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노력에 비해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원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 여기 부분을 페마텍스로 윤활해주는 정도? 페마텍스까지 필요 있을까 싶네. 하나는 페마텍스로 해보고 나머지는 크라이톡스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냥 페마텍스만 발라도 괜찮은데? 빡세게 스위치 분해해가지고 각자 윤활을 할 필요성까지는 못 느끼겠어요. 어차피 얘는 게이밍으로 써야 돼서 키감이 크게 바뀌면 안 되거든요. 안에 근데 윤활을 해버리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키감이 바뀔 수밖에 없기 때문에 포마텍스 여기에만 바르는 거면 스위치 분해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스위치 다 꽂고 해도 되거든요. 스위치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이거 스테빌만 합시다.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팅이 돼 있는 절심이네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데 반대로 했을 땐 괜찮은데 그것만 갈아주겠습니다. 철심 끝부분이 좀 날카롭거든요. 가는 건 갈았고 괜찮습니다. 철심 수평 나 빼되 그러면 나 기판에서 스위치 왜 뺐냐? 혹시 몰라서 확인한 거니까 여러분들은 나중에 기판에서 스위치를 빼지 말라는 그걸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스테빌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스위치는 그냥 붙인 채로 하시고 이거죠. 나중에 꼽으면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얘가 하부 스템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상부 스템이 되는 거니까 상부 스템과 하부 스템이 닿는 부분인 좌우를 윤화를 해야 될 것 같죠. 보통 윤화라는 건 그냥 모양만 다르지 이 정도면 똑같다고 봐야죠. 페마텍스 바르면 안 됩니다. 이거 G2 보통 용도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 달려있는 거잖아요. 여기 그래서 뺄려면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안 빼고 작업해도 되니까 여기 안쪽 부분에 이제 홀리모드라는 거 해야 할 겁니다. 테이핑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한쪽을 이런 식으로 바르고 나머지 한쪽도 똑같이 할 겁니다. 결국에 이 테이핑을 하는 의미가 뭐냐. 철심하고 이 플라스틱 이 부분과의 유격을 줄이고 플라스틱하고 쇠가 닿았을 경우에는 쇠소리가 더 크게 날 거 아닙니까? 조금 더 쿠션감이 있는 괜찮네요. 테이핑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테이핑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수평 한 번 더 체크하고 이게 이렇게 들어갈 건데 퍼마텍스 푹찍 좀만 흩어주겠습니다. 옆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보면 필름작이 돼 있습니다. 필름이 한 번 유격 있는지 확인해보면 없죠. 뒤판 고정형인 거니까 스위치를 다시 연결해서 이렇게 꽂는 겁니다. 뻑뻑한 감이 있는 느낌인데 이건 지금 몇 번 치면 될 것 같거든요. 테이핑 바른 게 하이브리드 스테빌 방식 자체일까요? 스테빌을 집어넣을 때 들어가는 게 저 테이프를 긁으면서 들어가서 지금 벌써 벗겨졌어요. 하이브리드 스테빌이 괜히 체리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 봐봐. 테이핑 하는 의미가 없구만. 직접 꽂아 보겠습니다. 어 근데 이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런 상태로 205를 발라줍니다. 이거 서거 끼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틱틱틱틱틱틱 하는 이걸 잡고 싶은데 이걸 못 잡는 거죠. 이걸 잡으려면 아까 왜 테이핑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윤활류 가지고는 지금 택도 없으니까. 어차피 하이브리드 친구는 이게 철심 수평을 잡아놔도 계속 틀어져요. 이게 뽑을 때마다 계속 힘이 엄청 세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안쪽에다가 하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밀고 들어갈 때 문제가 없는 건 옆면엔 지금 문제가 있는 건데 결국 틱틱틱 거리는 게 안쪽은 괜찮을 것 같거든요. 안쪽에 테이핑을 해보자. 이게 한 번 이미 윤활류가 조져졌다 보니까 접착이 하나도 안 되네. 보통 이런 거가 불러지시면 되거든요. 왼쪽이 좀 있죠? 티디디디딱 하는 이유가 있었네. 이거 여기에 쳐들어갔네. 떨어졌죠? 그래서 틱틱 거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괜찮을 것 같은데 다른 쪽들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 괜찮으면 테이핑을 바깥쪽에도 한 번 둘러서 해서 잡아주는 안으로 결국 테이프가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여기에 굳이 험아텍스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긴 한데 너무 과하게 먹먹할 것 같아서 위쪽 짤깍거리는 거 외에 괜찮은데요? 만족. 하이브리드 스테빌을 제가 이제 처음 짜고 그런 건데. 이거 펌아텍스 발랐더면 엄청 먹먹해졌네. 근데 이거 조금 쓰면 퍼지면서 괜찮아지거든요.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거 빼서 하면 더 잘 될 것 같거든요. 아래쪽은 괜찮거든요. 위쪽에서 틱노이즈 생기는 거. 결국에는 철심이 플라스틱 어딘가랑 지금 계속 키스하고 있는 거예요. 틱틱할 때마다. 근데 그게 아래쪽이 아니고 위쪽이라는 거죠. 근데 아까 펌아텍스를 채워 넣었는데도 그런 거면 애초에 그쪽을 거의 글루건으로 이렇게 막 채워 넣는 느낌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정도면. 근데 펌아텍스는 안 쓰는 게 좋아요. 너무 과해. 여기 지금 기판 더러워진 거 봐. 확실히 이렇게 하니까 조지죠? 일단 스위치는 뺄 필요가 없었다. 유날의 핵심 스테빌입니다. 아래쪽에 아까 제가 펌아텍스를 발랐잖아요. 솔직히 그 아래쪽에 바른 것보다 그냥 키캡 벗겨서 키캡 부분에 테이핑 작업을 한 게 효과가 훨씬 좋은 거죠. 철심 수평이고 자시고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괜찮게 잡혀 있기 때문에 결국엔 수평이 잡혀 있더라도 닿았을 때 플라스틱 소리가 나느냐 뭐가 중요한 거라서 웬만큼 틀어져 있지 않네 이상해. 키캡 벗겨서 거기에 테이핑 모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얘를 치니까 지금 옆에 애들이 짤락짤락 거리네. 아 그러니까 G0로 했어야 되는데 G2로 했네. 스텐 부분을. 어쩔 수 없죠. 네. 다 했습니다. 저는 이제 테이프 모드를 생각을 했었거든요. 마스킹 테이프를 여기에다가 한 겹을 붙이면 걔가 이제 반사판 역할을 해가지고 얘 소리가 넘어가는 게 아니고 이 자리에서 바로 소리가 저쪽으로 넘어가네. 약간 그런 구조로 만들 수 있는 건데 소음을 줄여주는 모드가 아닙니다 이거네. 통 울리는 게 깔끔 딱딱한 느낌으로 변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모드더라고요. 신슐레이터 오면 나머지 작업을 마저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합시다. 아 여러분 일단 왔습니다. 신슐레이터가 이렇게 차별했어요. 테이프 모드 자체는 스위치가 이렇게 좀 많이 튀어나와 있고 플라스틱 하우징이랑 맞물리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별로인 것 같고 얘는 아예 떼고 신슐레이터로 흡음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신슐레이터 새로 산 거고요. 24T짜리입니다. 보통 사는 게 3T짜리인데 이걸 떼가지고 이렇게 솜처럼 뽑아가지고 쓸 거기 때문에 큰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진짜 정말 큽니다. 두께 두꺼운 거다 보니까 이렇게 넣으면 키보드 한 100대도 하겠는데요? 근데 이렇게 작업하면 좀 불안한 게 제가 테이프 모드를 원래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충고가 광축이다 보니까 스위치 접전부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기판 라인에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얘가 가릴 것 같아가지고 테이프 모드를 원래 했던 거였었거든요. 오, 괜찮은 것 같은데? SD 윤활 조금만 더 하죠. 야, 이거 못 잡겠다. 개별 키 스테빌 소리가 잡히는 애들은 잡히는데 너무 귀찮습니다. 스위치 하나하나 하게 너무 귀찮네. 포기! 완벽하게 잡힌 느낌은 아니긴 해요. 근데 이전에는 키 타건을 할 때 이 스위치에 달려있는 그 스테빌들 찰찰찰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막 여러 개가 같이 들렸거든요. 이렇게 막 하면은. 적어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마지막 키 테스트 한 번만 해보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키보드 테스트 한 번 합시다. 일단은 스위치 자체는 전부 다 작동을 합니다. 오닥동을 하지 않아요.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키보드 윤활을 한 번 해봤고요. 크게 문제 없이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본일 때보다는 만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좀 키감 자체가 바뀌었을 거기 때문에 거기는 살짝 좀 적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윤정이었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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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